라일, 착쇼, 악포 이거 미친 삼신기 아님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늘어? 특이하게도 W 찍었네요 나이스 잘 피했어 세주 마나를 꽤 많이 뺐기 때문에 좋죠? 내가 먼저 갈 수 있고 아 이걸 뺏기네 아닌가? 먹은 건가? 하나, 둘, 셋, 넷 먹었구나 압박 잘 했거든요 세주 입장에선 이걸 했어야 했지 쇼브를 쳤어야 했지 굿 이런 텔 자연스럽게 빼고 좋아요 아주 애매하게 800원이 남아버리네 이거 템 차이가 안 나는데 안 그래도 상성이 좋은데 킬까지 따서 텔 아껴도 됐었네요 이거 복갑이 라인 살짝 불편하니까 아 이거 텔 안 쓰고 그냥 걸어올걸 앵크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지 오! 아니 아 일을 좀 짧게 썼으면 이거 타워 맞았을텐데 육렘 무조건 내가 빠르지 않네 천천히 미니언 치면서 아 이 미니언 좀만 잘 잘 쳤으면 이거 6렙 찍고 싹 죽여버리는건데 점화 아직 없어 점화 이거 점화 돌기 전에 쇼바 한번 치고 싶은데 꽝 딱 궁으로 세주 이 씹어주면서 이게 이세카이로 가면 딜이 안 들어오거든 죽여버리고 솔직히 존나 잘했다 방금 영원히 죽을까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어 아 강철심장 가네 너무 건방지네 난 퍼데민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쓰레기 챔피언으로 어 에어본 어 아 이걸 못 죽이냐 와그작 오케이 아 요네야 너무 아쉽다 난 될 줄 알았어 이거 위 제대로 잡았는데 이거 난 죽을 때까지 따라가 이 자식아 솔킬 앨리스가 맞아줘서 오히려 오케이 잡았죠? 결과는 좋아 나 궁 있거든? 이걸 어떻게 들어올 건데 얘 텔 왜 이렇게 빨리 돌아? 아니 우통 차이가 이렇게 큰가? 텔이 지금 돈다고? 이 라인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라인전 이긴 와중에 이 라인 두고 집 가는 거 이거 진짜 가오상하거든 아니 안 되죠 이 녀석아 궁을 그냥 스턴 시간 씹는 용도로만 쓰니까 그냥 좋네 아니 모델 좋은데? 나이스 지거합시다 돈이 너무 많아요 리신도 죽은 와중에 세조안이 텔도 없고 한 칸 정도? 꽝 꽝 꽝 꽝 딱 좋다 좋아 딱 이 정도 세조 전멸도 안 드는 마당에 라인 라인 나오면 절대 못 버티죠 솔킬만 4번인가 이러면? 어라라? 아 미안 세조 킬? 오히려 좋아 나 미아핑 찍었지? 어.. 약간 늦었죠? 근데 미아핑 한 번 안 찍었다고 400 모드한테 뭐라 하기 쉽지 않지 탈게요 너무 많이 나간다 체력이 탈게요 너무 많이 나간다 체력이 세조 궁 썼는데 방금 응 라일라이야 일로와 이놈의 새끼야 뭐지 이 녀석? 모드의 신인가? 세조 궁도 뺐죠 궁 쓰면서 아 이번판 궁 아다리가 상당히 어? 상당히 잘 맞네 되게 잘 피하고 있어 궁으로 CC를 분단의 방패가 200원 싸진 게 아주 좋아 이 좋은 아이템을 1400원을 만들어 놔 가지고 신발을 뭘 갈까 아싸리 신속신을 가자 이거 상당히 히트인 듯 이 판단 박마저랑 체력은 작쇼랑 라일라이 악포까지 너무너무 충분해서 상대 CC 뭐 위협적인 거 세조안이 하나밖에 없고 라일라이 묻히면서 신속신으로 그냥 걸어가서 평타 뚝가 패면서 패시브로 딜 넣으면 좋죠 라일라이 한번 묻으면 너 못 도망가는데 탱크 먹어주고 몸으로 비벼 그냥 그냥 몸으로 비벼 그냥 비벼 일데스와 강철 심장 체력 28을 바꾼 우리 세조안이 이게 처음엔 아래도 약간 불리했는데 탑이 이겨주니까 우리 팀 다들 힘내잖아 게임 유리해졌죠 상당히 리신아 너는 내가 볼 때 죽은 거 같다 어? 오히려 좋아? 바드 일로와 정복자 내 포션이 되라 바드 으쨰 나이스 내 궁 안에 핑화를 두고 왔네 근데 왜 나 자연스럽게 Q 다음 W섬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건 이것대로 좋아 짝쇼에다가 다음 템 악포 미친 괴물 방금 W를 많이 안 찍었으면 아마 죽었겠죠 딜 뚜까맞고 그래서 오래 버틴 듯 이신 돈다 이신 돈다 라일라 2 2 소스 해봐 궁 없을걸? 아 이런 꽝 들어오든가 어? 약간 IQ 200 스턴인데 방금 어? 잠깐만 잠깐만 피사 오잉? 패시브 돌리면서 라일라에 묻히면서 죽을 거 같으냐 아 아니 개사기템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박마저가? 캐리 너무 진심을 냈나? 아니 모드 좋네요 작쇼가 좋은 건가? 내가 잘하는 건가? 솔직히 명예한 3개는 받아도 될 듯 내놔 내놔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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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초반에 땡기자 육전 이거 미친놈일세 와 1렙 개세다 근데 아예 2로 해야됐나? 어? 1렙에 2를 찍었다고? 이러면 2 찍은 난 뭐가 돼 이게 안죽냐? 이게 안.. 씨 뷰를 누르지 말자구요 괜찮았죠? 라인 좋구요 1렙 불편해 1렙 1라인 계속 걸쳐있습니다 이러면 1렙 이렇게 CS 먹다가 마나 다 허비하는 거야 못먹게 해볼까요? 1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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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렙 1렙 마나 얼추 다 뽑기는 했는데 아 이러면 다음 스턴 피해야되잖아 이기려면 진짜 마나 다 썼다 그치 내가 유리한 심리전이었어가지고 라인전 계속 지속할만 하거든요 이러면? 이래야 이거 마나가 없어서 아니 와 이거 아니 이게 왜 안죽어 아 모델을 잘하는데 내가? 모델이 궁을 데려가면 미니언 타면서 피읍 사기를 못치기 때문에 이레리 아 근데 큐 한 번 빗나가서 약간 살벌했네 지는 줄 알았네 여기서 그냥 덤을 가야되나? 안전하게 이기려면 덤인데 이게 진짜 안전하게 이기는 방법인데 이러면 신화 틈이 너무 늦게 나온단 말이야 딜도 안 늘어나고 어? 아니 에바 어? 아니 개 뭐 이런 미니언 그냥 열마리한테 참아주면서 이겨버리기 모델 이거 좋네요 아하 여기서 거허를 갈거냐 방출의 마법봉이냐인데 너무너무 역겹다 이건 딜을 넣어야지 어차피 내가 이기니까 몰락점까지 다이브 치자 어이구 여기로 아니 이레리 죽겠냐 그거에? 아니 미친놈인가? 사일러스 밤도 나왔거든요 아니 헤카림아 거기서 네가 쳐박으면 아 2킬 돼버렸네 이런 직감에 몰락 나오죠? 아 이런식이면 너무 서운하잖아 헤카림 쓰레기년아 이 판은 갔다 나라도 멀쩡했어야 됐는데 헤카림 이렇게 망쳐버렸네 몰락 나와도 근데 잘하면 이겨볼만 하거든 어이 미쳤네요 데미지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 데미지가 말이 안돼 못 이겨 갱오면 가볍게 헤카림부터 죽인 다음에 이거 나를 죽일지 말지 고민할 것 같은데 이 친구 퇴질 뻔했네 이거 치자고? 아 조합이 좋은데? 헤카림 하는 꼬라지 보고 고민 좀 해보자 죽진 않을 것 같지 않냐? 사실 때 꺼지기 기다렸다가 또 박으면 이러면 죽잖아 너 오케 카이사도 군드라야? 진짜 씨 말세다 게임이 망조가 들었어 패치 언제 해? 내일 안 나요? 내일인가 롤이? 맨날 헷갈려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이거 암호무궁이라 그냥 들어오거든요 이거 싸이리 한번 던졌다 그래도 아칼리아는 꼬라지 보면 쳐야겠는데 그냥 실력 차이인데 이거는 말렸다 뭐 상대 갱이 매서웠다 이거보다 그냥 실력 차이로 발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아아 바로 먹혔으면 쳐야지 아 내 헛된 헛된 희망이었다 될 것 같았는데 우리 팀이 조금만 더 잘했다면 되지 않았을까 그동안 이렇게 연승했으면 이런 개 버러지 팀도 한 번은 만나야지 이 쓰레기들아